안녕하세요 믹스믹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봐주고 계신 모든 분들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팟캐스트 지금이사람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음악 저널리스트 이대화구요. 옆에 앉아계신 분은 곧 소개를 드리겠지만 중광님입니다. 믹스믹스 팟캐스트 지금이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일렉트로닉 음악 씬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당장 핫한 사람. 이런 분들을 모시는 인터뷰 콘텐츠구요. 그동안 믹스믹스 TV에선 주로 DJ들의 믹스나 테크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주로 방송을 했었는데 좀 씬에 대한 이야기도 담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고 있구요. 네. 이번 딸 게스트는 바로 옆에 앉아계신 중광님입니다. 중광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분이 진짜 하나로 규정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DJ죠. 주로 파우스트에서 음악을 틀고 계시고 또 프로듀서입니다. 테크노 앨범 되셨고 또 사운드 디자이너에요. 사운드도 만들고 음악 앱에 들어가는 사운드도 만들고 광고 음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숨이라는 이름의 앰비언트 뮤지션이기도 하고 또 모듈러로 라이브 퍼포먼스도 하시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중광님이 하고 계신 활동 중에서도 좀 이벤트 위주로 섭외를 했습니다. 바로 테크노인 테크노 레이브인 퍼밋 그리고 앰비언트 이벤트인 씰링 서비스 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중광님과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중광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다음에 중광님이 인터뷰하신 걸 좀 찾아봤는데 저도 진지하지만 중광님도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분위기가 정말 정말 진지할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걱정이 됐습니다만 약간 포기하려고요. 제가 긴장을 하면 조금 조용해지는 편이라 좋습니다.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호스트로서 좀 까불어가지고 어떻게 좀 분위기를 띄워볼까 하다가 그냥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편안한 진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저희에게 뭔가 재밌는 케미보다는 편안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광님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또 본인에게 드는 건 좀 다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소개해 주신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진지하죠. 아니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긴장하면 더 진지해진대요. 네. 좀 긴장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카메라 앞에 설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아니 저 이벤트 할 때 옆에 같이 있어봤는데 이벤트 하면서 막 이렇게 멤버들하고 막 농담 주고받을 때는 이런 모습만은 아닙니다.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재밌는 분인데 긴장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중광님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 쪽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거의 다. 어렸을 때 플룻 연주를 하셨는데 꽤 오래 하셨다고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초반까지 열심히 클래식 음악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신 거예요? 막 전공자 정도의 플룻 연주자였어요? 신이었어요? 그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에 연습을 뭐 제 6시간씩은 최소한 했었으니까 막 콩쿨 같은 데도 한 번씩 나가보고 콩쿨까지는 아니고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랑 성남 하트홀 이런 데서는 했었는데 조그만하게 아 그럼 전공자는 아닌 거예요? 거기에 전공자들도 섞여 있었고요. 제가 홈스쿨을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그때 좀 그런 전공자 홈스쿨한 친구들이랑 또 취미인데 좀 취미 아닌 것 같은 친구들 모여가지고 저 고등학교를 홈스쿨링하는 사람 아는 사람 중엔 처음이에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재밌는 분이네요 생각보다. 저는 뭔가 이렇게 순탄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겠거니 생각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 아 그렇구나. 근데 네덜란드에서 대학교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홈스쿨링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홈스쿨링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이제 3년 홈스쿨링 했고요. 중학교까지는 학교 다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잠깐 한 학기를 학교를 다니다 그냥 유학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 네덜란드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유학을 가게 되는 몇몇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덜란드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네덜란드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뭐 미대 예술대학교를 알아봤었는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대학교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너무 비싸가지고 아 현실적인 내용이 없나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네덜란드가 좀 약간 한국에서 살짝 비싼 대학교 정도의 학비라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집부모님한테 근데 그것도 있어요. 유학을 가는 나라를 선택하는 데는 어떤 언어를 쓰느냐도 좀 아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덜란드가 물론 영어를 좀 잘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좀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아 그런 것도 다 알아보고 갔거든요. 학비가 싼 학교들이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이렇게 있는데 그쪽들은 다 이제 자기네 나라 언어로 가르치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덜란드는 보니까 다 영어로 수업을 하고 학생들도 되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질문인데 네덜란드에서 뭔가 이렇게 개종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플루트 전공자이자 전공은 안 하셨다고 했지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이 테크노나 일렉트로닉 음악 쪽으로 그때 넘어간 건가요? 그때 넘어간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아는 형 집에서 미국에 잠깐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DJ 장비가 있다 보니까 형 이거는 무슨 기계야? 이러다 보니 이제 그때 열심히 유튜브 보고 공부하다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DJ를 고등학교 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 잠깐 이렇게 만져보고 학교 준비할 때니까 고3이면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간간히 유튜브로만 보다가 이제 20살 되자마자 돈 모아놨던 걸로 조그마한 테넌 컨트롤러를 네. 집에서 이제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네덜란드가 거의 천국이었겠네요. 그쵸. 그래서 너무 좋았죠. 사실 그런 테크노와 하우스 너무 많은 나라니까요. 한국에 K-POP이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많다면 네덜란드는 하우스 테크노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거기서 TJ를 하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오시는데 음악 막 열심히 틀고 내려가면 한 60 중반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막 오셔가지고 아 셋 너무 좋았다며 아 근데 그 아티스트 그 레이블에 뭐 또 이런 아티스트도 최근에 음악 낸 거 있는데 들어봤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좀 제가 그분만큼 경험한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잘 받아졌고 공감하고 아니 저 네덜란드 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버스를 트램인가? 버스가 아니라 트램이죠. 암스테르담을 딱 지나가는데 마틴 게릭스 얼굴 있고 화장품 광고인 거예요. 마틴 게릭스가 화장품 광고를 하고 있고 그게 시내 중심가에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와 그래서 도대체 네덜란드와 암스테르담은 뭔가 그래서 그 나라는 진짜로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케이팝 수준의 인기가 뭐 트랜스나 막 이런 뮤지션들한테 있다. 티에스토나 아민 같은 사람이 진짜 전국적인 스타예요? 그렇죠. 올드스쿨한 이제 그런 스타 워낙 공룡 같으신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준광님한테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또 오리지널 909의 소유자입니다. 얼마 주고 사셨나요? 가격은 공개할 수 있나요? 좋은 가격에 링고샵 사장님께서 테크노지님께 입양받았습니다. 써보니까 클론이나 아니면 플러그인하고 확실히 다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기 전엔 되게 여러 개 찾아보고 이렇게 리서치해서 샀는데 딱 그냥 생소리만 나와도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클럽이나 큰 PA 시스템에서 처음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다른 뭐 드럼 머신이라든지 갖고 있는 아니면 그런 뉴럴의 킥드럼 모듈들에서 나오는 뭐를 땜핑감이라고 해야 되나? 딱히 뭐 컴프레서나 뭐 안 걸었는데 되게 막 공간을 꽝꽝 울리는 이 소리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네요. 고전이 되는 데는. 그리고 더불어온 거 그 오리지널 909의 제품일세 사인을 받으셨죠? 저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사인. 맞습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어쨌든 파실 거잖아요. 안 파나요?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에 내놓을 거냐고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노리는 분들이 꽤 계실 거거든요. 무도함으로 이렇게 안 꾸면 제 생각에는 한 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가면. 제가 네덜란드를 처음 가서 갔던 큰 행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레덤에 있는 가스하우더라는 벤유에서 했던 어이크닝이었거든요. 그때가 25주년이었나? 20주년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그런 큰 테크노 이벤트를 처음 봐서 봤었고 엄청난 프로덕션에 그때 제프 밀스를 보면서 아 이게 테크노였구나 라고 조금 많이 느끼고 그때부터는 이제 좀 테크노만 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돼서 저는 되게 그걸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근데 좀 멋있다. 네덜란드 가스하우더에서 제프 밀스를 보고 테크노에 대한 꿈을 키웠다. 멋있는데요? 좋습니다. 오늘은 모신 이유가 중광님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중광님이 주최하고 있는 물론 중광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계신데 퍼밋과 실링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모셨거든요. 퍼밋과 실링 서비스가 상당히 반응이 좋기도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본 클럽 아닌 이벤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전 퍼밋하고 실링 서비스였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꼭 지금 이 사람을 모셔보고 싶어서 그 이야기를 여쭤볼 텐데요. 일단 퍼밋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퍼밋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퍼밋은 리테어너스 테크노 좋아하는 그런 여러 아티스트들 그리고 디렉터 분들 이렇게 저희 이렇게 친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코로나 때 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멤버도 들어오고 기존에 바빠지면 나가고 이러면서 지금 약간 아티스트 콜렉티브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음악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주얼 아티스트 이런 분들도 같이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명이나 이런 쪽 하는 싱크스테이지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신양호 작가님 그리고 문진신 작가님도 계시고 운영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디와이님이나 한솔 형은 좀 비주얼적인 거나 같이 운영 도와주고 되게 여러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아무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디어 낼 때 같이 자기 영역 아니라고 의견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나 저번에 이런 거 봤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어? 되게 좀 자유롭게 저희가 놀러 가고 싶은 그런 이벤트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이 장소에서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테크노 음악이 주로 나오지만 테크노 이벤트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걸까요? 사실 테크노 이벤트는 맞죠. 저희가 다 테크노를 되게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제일 추구하고 있고요. 테크노 베이스로 전자막 그 주변 전자막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제 생각에 퍼밋의 가장 독특한 부분은 베뉴인 것 같아요. 베뉴 부분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첫 파티가 화성에 버려진 미군기지 그 이후에는 냉동창고에서도 했고요. 서울대 예전 폐발전소 지금은 파워플랜트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열고 있는 곳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조금 보면서 외부에서 지켜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바이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독특한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좀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제 슬슬? 저희가 강박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찾는 건 아니고 처음에 미군기지도 아까 말씀드린 운영 도와주시는 한솔 형이 찾아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특이한데 한국은 하니까 주변에서 이제 좀 재밌는 장소가 나오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은 데서 두 번 안 한다는 그런 규칙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가 있으면 그때 하고 아니면 그 전에 했던 데서 해도 좋고 어떤 라인업으로 어떤 퀄리티의 행사를 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아티스트들의 흐름으로 밤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사운드랑 시각적으로 조명 혹은 비주얼의 연출이 어떻게 되고 이것들의 홍보 방식이 어떻게 되고가 조금 더 재밌는 포인트고 베뉴는 이런 것들의 모든 것에 약간 시작점이 되는데 항상 새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미군기지 이런 건 어떻게 섭외하는 거예요? 막 민간인 출입금지 이런 거 써 있지 않아요? 그때 참 운이 좋았던 게 아마 거기가 지금은 무슨 평화생태공원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들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약간 경기 영상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서 약간 대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한솔님이 찾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단독방에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럼 지금까지 섭외한 장소들 중에 가장 섭외 난이도가 높았던 데는 어디예요? 이거 그냥 하지 말까? 이런 생각 들었던 아 그거는 처음에 그건 냉동창고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속초였나요? 네 맞습니다. 대관료도 싸지도 않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게 되려나 결국 흥행 됐어요? 아 그때 네 되게 재밌게 왔고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또 파우스트에서 예전에 마커스 엘이라는 그 사장님 대표님이 운영하시던 옴니라는 페스티벌이랑 콜라보여서 그때 이제 그쪽 DJ분들과 또 라디오 슬레이브가 같이 와가지고 했었죠. 너무나 재밌었어요. 18시간 했었나 그때 이야 그러면 시작을 보통 한 저녁부터 했을 테니까 해 뜨고 나서도 한참 한 거네요? 네 그쵸 한 점심까지 네 진짜 약간 네덜란드 바이브다. 네 바로 앞에 뭐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뭐 뒤에 바로 호텔 있고 이래서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퍼밋에 가서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좀 시크하신 분들이 하는 이벤트 있죠. 홍보도 막 너무 요란하게는 안 하고 음악도 진짜 딥하고 장소도 그냥 뻔한 홍대 이태원 이런 데 아니고 막 멀리 가야 되고 주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 가보면 근데 퍼밋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희도 처음에 뭐 사람 별로 없이 시작했었어서 아 처음에? 네 미군기지 있을 때? 저 미군기지 때는 되게 소수로 이렇게 조용히 갔다 왔고요. 관광버스로 단체로 이렇게 이태원에서 납치해가지고 장소도 안 알려주고 라이너도 안 알려주고 아 퍼밋이 그 컨셉이었죠. 네 맞습니다. 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버스 타고 가면 장소가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다 언제쯤 갑자기 확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성에 있는 폐공장에서 일진전기라는 그런 베뉴에서 했었는데 그때 조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차차 이렇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 100명 이렇게 반했을 때는 한 50명 더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대 했을 때가 제일 많이 오죠.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 보니까 네. 서울에서만 해도 그 정도면 이태원에서 하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아 근데 또 또 서울대라는 베뉴에 그런 또 그 뭐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미긴 했어요. 그렇죠. 서울대에서 테크노 파티한다고 약간 그런 느낌? 네. 사실 서울에서 여러 이런 이벤트들 다녀봤는데 거기만한 테크노랑 어울리는 베뉴는 없는 것 같아요. 층고도 그렇고 딱 사이즈도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히 놀 수 있고 야외 공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소음 민원이 없다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밤에 학교에 원래 항상 퍼밋하면 경찰이랑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들 콜렉션이 있거든요. 팀원들이 항상 찍어놓는데 서울대에서 할 때는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모인 분들이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느꼈냐면 서울대 파워플랜트에서 했을 때 앞에 가재발림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가재발림이 모듈러로 진짜 비트 하나 없는 노이즈 드론을 한 30분을 돌렸거든요. 사람으로 다 앉아서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이 비트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일어서서 춤추기 시작하고 막 밤새 난리가 났었는데 정말 찐 음악 팬들이 잔뜩 모여서 노는 곳이 퍼니시드구나. 그때 좀 그런 이미지가 생겼었고 뭐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냥 차근차근 쌓여왔다.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할 때 좀 그런 어떤 사운드적인 거나 아니면 저희 싱크스테이지 팀에서 연출해 주시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사람들이 끌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소리 너무 좋다는 이런 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하니까 테크노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다고 몸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네.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음향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퍼밋은 정말 음향에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아는데요. 서울대 파워플랜트에서 했을 때 대여료가 아니라 스피커 시스템 전체의 가격이 원래 7억이었다면서요. 스피커, 앰프, 콘솔, 아비드 콘솔까지 하면 그 정도의 판매가 멘탈이어가지고 그 브랜드가 뭐였는데요? 저희는 그때 서울대에서는 이제 엘어쿠스틱 셋업으로 했었고 앰프도 이제 맞춰서 하고 대여료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아니 대여료는 훨씬 훨씬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사운드가 좋았어요. 그거 사유 또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대여료라고 하더라도 어 여차하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하지 않던데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올래? 오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조금 더 간절하게 와주십시오. 근데 그만큼 음향이 좋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물론 퍼밋에 파티가 메인이긴 하지만 좀 부대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뭐 토크 세션 뭐 강의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넓히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뭐 파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장비 렌탈비랑 이런 공간이랑 해놨는데 좀 더 뭘 하고 싶다 여기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는 이제 음악을 만들고 클럽 튠을 만들면은 파우스트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잖아요. 클럽 오픈하기 전에 큰 PA랑 그 시스템에서 그 다이나믹으로 모니터링을 항상 하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뭐 그런 거를 할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전자음악 만드시는 분들을 그렇게 시스템 해놓고 오픈 뭐 두 시간 전에 와서 이렇게 좀 틀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아티스트가 왔을 때 어떤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테크니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하면은 좋겠다. 왜냐하면은 뭐 그런 문화가 유럽에서는 되게 길게 오랫동안 있었어서 제가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는 주변 이제 오래 활동한 친구들 작업실 가가지고 레코드박스 정리 어떻게 해?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거는 왜 쓰는 거야? 이 케이블은 왜 내 거랑 다르게 생겼어? 부터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그냥 되게 맥주 한잔 하면서 할 수 있으면서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들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공간이 있고 행사하기 전에 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좋았어요.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기도 한데 좀 내실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대화님께서 너무 그때 강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내실 있게 했다는 건 아니고 내실 있게 해주셨죠. 아주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그런 어 제가 이런 그 그런 사운드에서 대화님의 그 청량한 목소리와 이렇게 딱 전자막의 역사 강의 듣는데 왔던 사람들도 다 너무 집중해서 잘 듣고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심지어는 잠깐 밖에 나갔었는데 전화받으러 대화님 목소리가 밖에서도 이렇게 딱 딕테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감사합니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퍼밋을 만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어 퍼밋은 처음에 이제 그 지금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벨트의 이제 베보겔이라는 벨트 레지던트였던 베보겔이라는 창섭이 형이랑 이제 저랑 제가 코로나 때 유학 끝나고 들어왔는데 어 그 형은 조금 더 이제 프로덕션에서 장비랑 스피커랑 이런 것들을 사서 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고 저는 네덜란드에서 친구들이랑 그런 숲이나 뭐 어디 다리 밑이나 이런 야외에서 하는 레이스 파티들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한국에서 이런 거 해보자 내가 장비를 갖고 올 테니 그래서 그때 같이 잘 지내고 놀았던 친구들이랑 만들어서 했었죠. 뭔가 야심찬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네요. 아니 사실은 그런가요? 아 뭐 네 뭐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도 그냥 어 근데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가서 놀고 싶고 우리가 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파티를 만들자 네 그게 핵심이네요. 내가 DJ고 이걸 하는 사람인데 이런 내가 가서 놀고 싶은 파티 그쵸 네 그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음향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토크 프로그램도 있고 좀 신선한 베뉴 그냥 일반적인 클럽 아니고 아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겠습니다. 네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음 좋습니다. 그리고 퍼밋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씩 소개하셨는데 어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 또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다 기억해내야 돼. 네 아 펌이세는 어 뭐 지금 현재로는 다섯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어 디와이 님이랑 한솔 님이 운영이랑 기획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랑 그리고 진식 님이랑 양호 님이 싱크 스테이지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저희 스케줄 맞춰서 퍼밋에 와서 조명 연출 디자인 그리고 비주얼적인 것도 연출해 주시고 실제로 라이브로 조명도 다 플레잉을 하시는 거라서요. 아 그 조명이 라이브로 플레이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제가 조명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섯 명이서 하고 계시다고 네 그럼 이제 실링 서비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그 과천에 있는 천체과학관 에서 열렸던 실링 서비스는 야 진짜 멋있었고 네 어느 정도로 반응이 좋았냐면 몇 명이 왔는지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 주변에 일렉트로닉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심지어 본인이 티켓을 끊어서 오더라고요. 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실링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실링 서비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편안한 일요일날에 뭐 공연 이고요 조금 저희도 테크놀 이제 이벤트들도 많이 뭐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디제잉을 하거나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누웠을 때 다음날 쉴 때 뭐 앰비언트 음악을 듣는데 우리 퍼미스로 이런 파티 하니까 그러면 우리 쉬는 것도 이벤트를 만들어보자 일요일날 낮에 저녁에 하는 아 그래서 일요일에 하는군요 네 주말엔 저희는 바쁜 클럽에서 음악 틀어야 되고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약수에 있는 미래 빌딩에서 에피소드라는 회사가 이제 팝업을 하고 거기 남겨진 그때 디자이너분이 다 디자인 해놓으신 어떤 공간에서 저희가 약간 업사이클링 개념으로 거기 그대로 활용을 하며 그때는 한 8시간 했던 것 같네요 대낮부터 밤 한 11시까지 사람들도 되게 자유롭게 와서 누워있다가 가고 자고 뭐 이렇게 소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많이 깔아놨는데 푹신한 것 같아요 바닥이 전체가 다 쿠션이었어요 네 천장이나 뭐 이런 거 거의 나무였고 그랬었죠 천장은 콘크리트 였던 것 같고요 제 기억이 이렇습니다 저도 잘 기억이 네 그래서 바닥이 전체가 쿠션이 깔린 앰비언트 이벤트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되게 재밌기도 했고 근데 이제 베뉴를 옮기셔서 과천에 있는 천체과학관 천체투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하는데 국내 최대의 돔상영관 그 360 360도인가 이렇게 360도 도움 전체에 영상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극장의자를 180도로 젖혀가지고 천장 보면서 앰비언트를 듣는 이벤트인데 근데 그 베뉴 선정 섭외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거기 공연장 아니잖아요 저 그래서 처음 했을 때 좀 이메일도 되게 여러 번 보내고요 저랑 아까 그 한솔님이랑 전화도 정말 여러 번 하고 그분들도 어쨌든 과기부 산하에 과학관을 위해서 일하시는 연구원분들이시니 다 바쁘셔가지고 여러 번 문을 두들겨서 미팅을 한번 잡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이게 도움 프로젝션이 세팅되어 있더라 해도 이제 주로 영상 트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로 받아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잡기 위해서 그 유성님이랑 재영님이 공연도 같이 해주시고 그 전에 되게 여러 번 방문해서 같이 이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잘 잡아주셨죠 아 그 영상을 라이브로 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 천체의 투영관 안에는 없어요? 아 원래 저희 컴퓨터들을 갖고 가고 이런 영상 신호들을 컴퓨터 여러 대에서 글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야 되고 그쪽에서는 이런 걸 안 해봤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게 이게 될까 말까도 사실 잘 모르고 처음 이제 현장 방문을 했었었죠 네 그렇군요 그 광학관 내 직원분 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분을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뵀는데 확실히 음악계 사람은 아니시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하여튼 그런 곳에서 이런 이벤트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재밌고 어 지금 천체 투영관에서 2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 좀 뭐 저희는 여기서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천체 투영관도 저희가 가져가는 그런 음악과 비주얼들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천천히 기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보시고 뭐 어디 갤러리 측에서도 연락 와서 뭐 이제 아 어디 어디 뭐 뉴욕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같은 데서도 뭐 한국에서 이런 거 하는데 하자고 연락 온 것도 있고 아직 뭐 다 도장 찍은 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어 실링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제의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그 공간에서 뭔가 어 새로운 상상을 하면서 앰비언트 이벤트지만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이야 임팩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연락이 온다는 건 그쵸 네 그리고 되게 멋있다 뉴욕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기대가 되는데요 연락받고 이게 맞나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 이벤트 끝나면 보니까 항상 다들 무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찍더라고요 사진을 단체 사진을 무슨 의미예요 뭐 별 의미도 없고요 이것도 누가 아이디어를 했나요 그런 거 처음 찍어서 그것도 잘 기억 안 나네요 그냥 뭐 단체 사진 찍읍시다 했는데 왜냐면 사실 사람들은 다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공연 보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누워보자 이런 마음에 그런 마음에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퍼밋이나 실링 서비스 이런 이벤트가 앞으로 열리게 되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이 두 이벤트도 그렇고 중강님이 하시는 이벤트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계획이 있다면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뭐 그렇게 길게 내다보고 항상 이렇게 하진 않아서 네 각자 다 본연의 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하긴 저한테도 섭외가 2주 전에 오더라고요 네 그 이벤트를 뭐 2주 만에 만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다 메인잡이 아니다 보니까 네 조금 그게 속도감이 좀 늦다가 나중에 빨라집니다 나중에 밤새우고 난리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링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계획이 없으나 언제든 마음이 동하면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이 확 달린다. 그래도 내년 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들은 천천히 진행하는 건들도 있고요. 아직은 확실하게 딱 이때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질문지 내려놓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많이 떨리네요. 그런데 전혀 안 떠세요. 되게 차분차분 할 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었을까 봐.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사회자인데 재미를 기대하고 클릭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내실 있는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들려주셔서 그게 아주 좋고요. 오늘 저도 궁금했던 걸 좀 많이 물어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중강님은 제가 봤을 때 보면 볼수록 좀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저 혼자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친근감이 쌓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모듈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모듈러를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그래서 좀 배우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이런저런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만간 작업실에 한번 가서 이분의 모듈러셋을 한번 뜯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퍼밋과 씰링 서비스 얘기했던 지금 이 사람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멋진 게스트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